이리 와 헬로우 알로아 알아보는 사람 많다 쏘나 알로아 알로아 아봉쥬르 아 쇠쇠 우리 팀 그리스스에 넘어갈까?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와 인사 한 번 했다고 그냥 아우 진짜 제가 남는 거 또 장인이라서 남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 제가요? 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몰라요 아 자리하면 또 윈스턴 조합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원숭이 자리야 조합이 안 와? 다행이다 이번에 좀 조용히 해도 되겠다 안 와? 저희 딜 모잘라요 아니 나 이젠 거 아무리 잘하겠다 아니 트레이서가 있네요 DPS 240 트레이서가 있는데 안에 호그해줄 사람이 분명 없는데? 그러니까 전기파리 채? 원숭이 원숭이 어 상대도 원숭이 자리야 원숭이 반피 어 이거 루시우? 루시우 혼자 루시우 피 루시우 땅 루시우 컷 맥크리 오른쪽 사이드 맥크리 오른쪽 빠져 맥크리 맥크리 거점 안 해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응 나 죽었어 자리였다 뒤쪽에 맥크리 아 나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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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빼고 나시 졌어 졌어 아악 이거 맥크리 먼저 봐주셔야 돼요 아이 맥크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상대는 아나가 아니고 제니아 타네요 겐지 맥크리 이거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저쪽이 약간 안정서가 더 좋네 죄송합니다 어 왜 서프 잘못했어 겐지 반사 빠졌고요 뒤에 윈스턴 윈스턴 볼게요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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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윈스턴 컷 고 들어가요 들어가 루시우 피 맥크리 보러 갑니다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브 피 더워배드 피 저 먼저 봐요 아우 맥크리 왜이렇게 애들이 잘 봐주진 빼고 나서 봅시다 나시 너 아나 편하세요? 네팔에서 심지어? 크겠는데 이렇게 효율성은 없는거같아 6대 6사만 하는 느낌이야 아 매크리 질투를 따라오지 나 루즈 하실래요 아니면은 제가 그녀타 하면 되는데 와 이 딜이 서장 딜이 미쳤는데 얘들 와우 딜이 매크리가 없는데 아 매크리란다 리퍼가 없는데 매크리가 무슨 부지와 받고 헤드 부지와드 안박히는거같은데 부지와드 빼죠 차라리 리퍼해주지 예예예 그러면은 리퍼로 바꿀게요 마지막 싸움 한번 가고 가요 들어가야죠 초월 같이 나갔다 같이 나갔다 나한테 품을래 나이스 상대 매크리 따와 나이스 나 겐지 거점 거점 들어가야돼 제니타 개피 겐지궁 겐지 개피 원숭이 다운 자리야 자리야 개피인데 야타 개피 야타 개피 야타 다운 매크리 개피 상대 힐러 상대 없어요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다운 원숭이하고 자리야 거점 거점 진짜 위험했어 일단 나갔어요 아나로 난전때 무조건 딜 넣지 말고 힐러 넣어주세요 팽커 위주로 힐러 넣어주셔야돼요 정맨 들어와요 사이드 정맨으로 원숭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나왔다 일단은 제니타 타는 다운 석양 석양 캔슬 겐지궁 겐지궁 오케이 나이스 겐지하고 원숭이 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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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리야 먼저 자리야 먼저 루시우 다운 나이스 오케이 라인 잘 꺼낸거 같으니 생각에 3 그래 다운 자리아 개피 자라카 원숭이 원숭이 개피 원숭이 있다 매크리 매크리 정매 쇠키고 말이야 짜식이 말이야 다음에 나노 강아지 져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쟤 주위에 너무 붙지 마시고 나노 강아지 잘못 주면 큰일납니다 이번에 마지막 자리아 궁 없으니까 남아가지 남아가지 석양 석양 정면 정면 석양 쐈어요 루시우 다운 디바 로봇 개피 매크리 정면 아 나 피 2 남았다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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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와우 99대로 탁 이겼다 럭시 송님 잘하신다 아 나 괜찮은거 같은데요 제가 라인 써서 괜찮은거 저기 쓰레기였는데 왜 이렇게 아니 아 죽겨봐요 바나나씨 아 내가 꼭 놀러오려고 했는데 아 바나나 아 제가 꼭 놀러오려고 했는데 아 진짜 그 사람이 뭘 넣어요 아 아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는 나는 프리 제발 오른쪽으로 원숭이 인니도 오른쪽으로 제발 반복 드리미면 되요 어 뭐야 사라졌는데 그냥 뭔 딜이야 얘들 리퍼도 없는데 얘들 할 말 이겼다 할 말 이겼다 끌리자마자 죽을 그냥 끌고 끌고 가기도 전에 딱 맞자마자 그램 맞자마자 죽어버렸는데 불평한데 겐지 들어와 있는 거 루슈 오른쪽 루슈다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일단 집안에 있어요 아이고 야 다 죽었어요? 제네 다 죽였어요 호그 호그 자리하라 맥크리 잡고 왔는데 거침 다 털렸네 갑자기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나 먹어야 돼 맥크로? 나한테 썼어 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강한 개구리 어 캔지 있다 석양 석양 끝났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있다 맥크리 잘한다 호그 제4필 제4필 아 이거 아 초월 이거 뭉쳤다 같이 가죠 아 왜 왜 왜 시간파트에 맞춰 있습니다 나이스 와우 위스턴님 나이스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리얼 파치다 이거 파치다 파치다 이거 이건 파치다 이기 우측 아 이기 우측 지금 줘요 지금 지금 아니 아니 리퍼 리퍼했다 리퍼야 리퍼고 아아 믹서기 왼쪽에 맥클 있어요 맥클이 살아있음 아직 맥클이 아직 살아있어요 오오오오 나 죽는다 아이고 리퍼한테 줘야돼 역시 스텔 독일제 스텐레스 믹서기 겐지공 겐지공 정답 아아 리퍼 초계피인데 제자타 초계피 제자타 상징 및 해 서경 서경 오른쪽 오른쪽이 소리들인데 아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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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다 자리에다 아아 오이고 오이구 중장 우리 반이 그냥 비벼 아이고! 나와버렸어 나크시키 x2 죽는다 x2 왔어 x3 아~~ 루시오 없어요 상대 루시오 없어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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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 아깝다 아! 루시오 잡는다고 나와버렸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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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스포 꼬인거야 리스포 꼬인거야 다시 가야돼 다시 궁 많이 뺐어요 궁 많이 뺐어 전면방어 하네 애들 시간 버틴다 잊고 막을라 한다 잊고 막을라고 아이고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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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어 맥크리하고 로도우가 없어요 오 될거 같은데?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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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피! 자리야 피! 오지마! 오지마! 공놀이 공, 공놀이 개꿀 아아! 리포 빨리 리포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겨라 오른쪽 오른쪽! 하이노 하이노 어떻게 하이노 없어? 우리 휠 없어 휠 없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후우 뭐 숨ů 으아아아아아아 이거 누구요 하실래요? 이거 전혀 다 껄내면 될거 같은데? 아 난 진짜 안 한거같아 내 생각에 진탈에서는 거즘 많이ィ Podcast 그럼 나 이제 자리를 꺼내고 정주압으로 갈 수 있는거지 시간 가속되면 별 문제없어? 아 까비 방해할 수 있었는데 아 일부러 도와준거지 딱 들어가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맥클이 석양때문에 졌어 석양에 힐러 두명짜려가지고 그니까 나 진짜 개잘 비빕했던거 같은데 석양때문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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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면 돼요? 눈재인님 방백 너무 빨리 까지 말아요 예 어 상대 정면 정면 전부 정면 어이구 방백 누가 맞았어? 방백 들어갔어요? 아이 누구한테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상대 대우개피 대우개피 5피 어이구 내려와야되는데 너무 지금 밑에있고 위에있고 날아졌어 저희 로시오 없고 저희 일로 없어요 어 반분이 나봤어 반분이 나봤어 호그 약밟고 있고요 안되나? 될거 같은데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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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그 왜 궁찼어 아아 아 얘네 안밟고있어 괜찮아 아 뭐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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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신차리고야되요 지금 음 꽉차게 해야겠는데요 같이 가 같이 어 나 생농 어이구 아 왜요 지금 두번이나 던져 맥크리 너무 잘써 맥크리 엄청 잘써요 쟤 맥크리 죽었다 근데 저희 힐러 다 죽었어요 힐러 다 죽었어요 힐러 다 죽었어요 호그 부자 호그 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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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잡아 석양 상대 핔트 거점 안에 로슈 자리야 죽는 실드 없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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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확인 확인 힐러 리퍼 리퍼 다운 무리시우 다운 저도 추월 저도 추월 좀 피해 오케이 잘구멍 아 뭐야 취넬리포 뭐야 나이스 저거 보자 아 나 끌렸어 아 왜 계속 던져 진짜 왜그래요 아 무슨 정맨 바로 리코드 못 잡으시더만 아 욕 나온다 진짜 어 어 이거 메인딜러하고 메인 힐러 죽었는데 여기 중탄 있어요 중탄 중탄 왔어 중탄 왔어 저 처리만 왔어 처리만 아 초월이라니 석이야 으악 아 뭐야 중탄 나왔고 호그 궁 나왔고 초월 나왔고 석엘도 나왔어 궁 다 뺐어 이번에 한번 다시 뭉쳐 다시 뭉쳐 궁 다 뺐어 와 내 구네 아프네 여기저기 하아 실패는 상징의 어머니라 시작 호그 호그 아 먼저 나가야 돼 이거 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와우 안된다 동면으로 가대 동면으로 예이 앞에 가서 그거 채워야겠다 큰 1팩 먹어야겠다 아 일단 먹지 말자 힐업 하지마 어 어 원수 빡치는거 찾았어요 자리아 자기실도 없구요 갑시다 호그 호그 왼쪽에 뒤에 백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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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이구 호그개피 다운 리퍼 x4 자리아 자기실도 없어요 자리아 자리아 ZA 사라What there か 리퍼님 자리아 봐주셔 자리아 나 Christie series 오 오 쟤니gens NEWCO 약간 꼬임 상대 자리아 그런데 상대자리아 궁 있을건데 이제 어 어? 저도 군 거의 있어요. 저도 군 거의 있어요. 군파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같이 봐요. 저 아직 멀어요. 저 멀어요. 호구 2층. 똥 빠져. 이제 빠져야 돼. 왠지 끌리실 것 같아. 불안해. 호구 그래 빠졌다. 군탄 있어요. 군탄이야 정면. 쏭! 쏭! 아 바벼! 아니 유씨는 바벼! 오오오! 굶어 굶어 굶어! 아 됐어. 중단했어. 로드호구. 아 망했다. 아 이거 망했다. 아이고. 아니 중탄에 호응이 지금 한 번도 안 돼. 중탄 호응이 지금 될 사람이 두 분 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중탄에 계속 몇 번씩 다섯 명 여섯 명 묶어도 한 명 한 번도 못 따. 일단 트레이서님이 먼저 죽어가지고 그 전에. 뭔가 일상 리퍼님밖에 없는데.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면 돼요. 어. 나 라인을 꺼낼 거야 아까처럼. 아까처럼처럼.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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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핳. 이길라면 이 조합으로 가야지. 아흐. 아흐. 어 좀 아껴줘야 돼 진짜로. 한명 짜렀는데 쓰지 말고. 내가 중차를 때쯤에 얘기해줄게. 좀 아껴줘. 아 진짜. 그랩 왜 끌려. 방벽 먼저 쓰는데. 아. 그랩 끌까봐 실드 먼저 썼는데. 그랩이 뚫고 들어와. 리퍼스 피드. 파게티. 틱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그랩이 뚫고 들어와요. 뒤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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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컨. ob. 루시에우 루시우. 비비는 거. 루시우 코. 와. 오른쪽으로 자리 안았어요. 얘들 정면 아닌 것 같은데 왼쪽 왼쪽이 왼쪽이 맥크리 왼쪽에 다 몰려있어요 얘들 자리 혼자 하래 자리야 아 점프 잘못했어 점프 잘못했어 자리야 따오 상대 내려와요 호그 여기 바로 왼쪽 호그 왼쪽 힐 방 아이고 쟤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호그 0 x 3 호그 줘 맞자 호그 줘 맞자 호그 개피 호 거점 바로 왼쪽 개피 개피 진짜 개피 나이스 쏘라 패스 여퍼 쏘라 패스 여퍼 저희가 더 늦게 가요 나 금방 찰 나이스 보태 볼게요 최대한 벅초월 x2 일단은 리퍼 따오 미모컷 매크리다 내내 떴다 이 모래 좋다 하이프 펑 10 준비 완료 한명 짜야겠습니다 오 이만湿 짜야됨 어쩔 수 없어 전면맥크리 온다 전면맥 온다 오케이 맥크리 다운 리퍼 개피 다운 무슈 개피 다운 상대 탱커 밖에 없어요 호그 맞춰 호그 맞춰 호그 맞춰 호그 왼쪽 호그 약 빨아요 호그 물량 빨았고 총알아 총알아 아우 나이스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진짜로 후아 힘쓰러워 아우 아 저 윈스턴 잘 못해요 그냥 그게 맞아서 하는 거야 그 시즌 메타 메타 때문에 시즌 일하는데 메타 지금 메타가 좋아 윈스턴이 너무 좋아 상대 리퍼 있어도 할만해 할만해가지고 인테그 게임? 네이버 디스인데? 뭔소리야? 호그한테 나대는 거니 나 인테로 바쁜 행만 나고 나 인생 걸고 이겼어 피할 수 있을까봐? 왼쪽 위에 예 상대 또 정면 소리 안 들으니깐 오케이 이거 내려갈 때 다 내려가야 돼 다 내려가야 돼 자 거점 내려와 거점으로 내려와 거점으로 내려와 아니 거기 대놓고 말고 아니 거점으로 내려와야지 거점으로 호그 피 호그 피 호그 피 왼쪽으로 거점하네 맥크리 아 저 죽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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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내려가지 이거 저희가 각을 이상하게 줘요 위스턴만 잡으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준다니까 저희가 내려갈 때 아예 거점으로 내려가야 돼요 몇 명은 내려가고 몇 명은 위에 있으면 바로 짤릴 수 밖에 없지 아니 나 빼고 다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예 그니까 근데 그거를 정면 싸움으로 들어야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눠서 가면 안 돼요 왼쪽 얘네 많다 왼쪽 많다 왼쪽 다 했어요 왼쪽 다 했어요 저 죽어요 동면 가자 빼 빼 빼 빼 네 정면 없어 정면으로 가 정면으로 다시 다시 정면 우측으로 해서 거점 들어가자 얼굴 보여주지 말지 좀만 집중해 좀만 집중 이거 위에 2층 로드호그 2층 로드호그 2층 로드호그 어이고 그래 빠졌어요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반편 없어요 반편 없어요 바로 까세요 거점 들어갈게 거점 거점 맥크리 정광 없고요 석양 2층 내려왔어요 석양 안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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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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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아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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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오구 레크리트 다운 리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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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쿠 아 아 토개핀인데 토개핀 아 나 초월 있어 어디야 왼쪽? 정면? 왼쪽 2층 가자 여기 루즈쉬 없어 형 천천히 고개 내비지 말고 오오오오오 나 쉰드 쉰드 침 맞으려면 자꾸 누가 앞에 서 리퍼 궁 와 망했다 아이고 정면 오면 돼 정면 오면 돼 좀 죽지 말고 빠져 그냥 정면 정면 다 오고 있어요 근데 나 초월 있으니까 저도 초월 없으니까 어디서 갈게요 상대 피트 좋아요 잘 HP 잘 HP 호그 볼게 호그 부자 좀 돌려주세요 부자 누구야 부자 누구 잘 HP 잘 HP 하이피 하이누 하이누 서경 서경 맥크리 서경 쐈어요 루시피 루시피 하이피 아이고 점프 잘못했다 호점 호점 와 졌다 하이 아이고 뭐야 나 다이아야? 헤헤헤헤헤 아닌거 같은데 아 다이아네 하아 마지막 난 너무 못했다 나 아 갔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만 7천 딜 했다 아 근데 나 6승 4패 1무인데 태양빵 기다리실래요? 생선이랑 하고 있을게 4승 2패 아 3천백이 뭐다 아